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대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왕이 당황할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왕궁에 갇혀있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그 왕이 왜 당황했을까? 도대체 왕궁이 흔들린 만큼 뭔가 영향력 있는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에 어떤 제동장치가 될 수 있을까? 그들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때로는 자신의 삶의 스타일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당황하리만큼 우리의 삶은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는가 뭔가 멈칫하게 되는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태평스럽게 왕권을 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살았던 왕이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뭔가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갑자기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고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또는 아마존 밀림소까지 뭔가 사람들이 멈칫 멈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의 스타일을 고집 피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되는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연의 그런 모습들을 맛보게 되고 또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헤롯의 당황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뭐 때문에 당황했을까요? 첫 번째 당황한 아주 중요한 요소는 제자들의 사역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7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일 당황하니 얘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헤롯의 당황은 열두 제자의 사역으로 인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9장 1절에 보면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그들이 나가서 보금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금 전하는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보금을 전하며 병을 거치다라 누가 곳곳에 보금을 전하고 다녔어요?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6절 다음이 7절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헤롯의 당황한 내용이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고 10절을 보세요 10절로 넘어가면 그 제자들의 사역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됐어요자라는 거울로 떠나 가셨으나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까 곳곳에 가서 보금을 전파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역을 6절에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 7절에서 9절에 헤롯이 당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사도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을 와서 예수님께 전두사역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이런 성경의 묘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 왕이 당황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당황한 게 아니에요 헤롯 왕이 지금 당황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보금 전파와 병을 고치는 치유 활동을 통해서 지금 대단히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제자들의 사역 때문에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을 때 이 모든 일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논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헤롯 왕이 놀랄만한 그리스 예수의 존재감 그것은 제자들의 활동에 기인한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의 존재감을 무겁게 느끼고 두렵게 느끼는 것은 제자들의 열정적인 보금 전파 활동, 그것을 통해서 느꼈다는 거죠 보금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헤롯 왕이 당황할 정도로 예수님의 존재감이 부각된 것입니다 그 사역에 얼마나 능력이 충만했는가? 성경은 갑자기 그 열두 제자들의 활동에 대한 헤롯의 반응 직후에 그 제자들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버립니다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열두 제자라는 표현이 갑자기 헤롯 왕이 당황할 정도의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절과 12절에 보면 갑자기 뭘로 바뀌죠? 열두 제자라는 말이 뭘로요? 사도로 그리고 12절에 열두 사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세상이 너무나 영향력을 끼치니까 성경에 기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자라는 말 대신 뭐라고요? 사도로 제자와 사도는 너무너무 수준이 다른 거예요 특히 누가 보금서에서는 이 구분이 확연히 됩니다 그냥 일반 제자들, 열두 제자, 사도라는 호칭 이것은 완전히 수준이 다른 존재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보금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가 영향력을 크게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왕이 당황할 만큼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이름을 호칭을 바꿀 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일이 바로 보금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누가 보금서가 기록되었던 주후 아마 80, 90년 사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하 승천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예수님의 존재감을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에 어떻게 드러낼 수 있냐는 문제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왕이 당황할 정도로 예수님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다 헤롯을 만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열심히 보금 전하고 병을 고치는 그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놀랍게 예수님의 존재감이 온 나라에 퍼져가고 왕궁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부하 승천한 이 시대에도 지금 누가 보금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너희들이 열심히 제자로서 보금을 전파하면 된다는 거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면 섬기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을 기술화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료해집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인 논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파견하시고 행하시는 걸 통해서는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것은 왕궁 속에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해로까지 당황하게 만들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도할 만한 매스컴이나 미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서 사역한다고 할 때는 그 전파 속도가 굉장히 느렸을 거예요 겨우 3년 동안 정말 보금이 전파되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보금을 전파하고 병을 치료하게 하심으로 급속도로 각 고울마다 각 처소마다 다니면서 그들이 보금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의 제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해로 왕궁까지 전파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해외 단기 성교, 농어처 성교, 신촌 지역에 보금을 전파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고 세속을 향해서 권력과 물질과 쾌락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당혹스럽게 하는 일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죄를 죄로 직면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당혹할 정도로 신적인 역사를 이 세속 도시들로 경험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촌이라는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당황할 수 있는 뭔가 신적인 영향력 거룩한 세계를 맛보게 해주려면 우리가 보금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마존 밀림 속에 있는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거룩함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제자들이 각 마을로 각각 찾아가서 보금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듯이 우리도 보금을 들고 갈 것이고 의료진과 같이 가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똑같은 구조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에서 사도로 새로운 존재감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존재감을 인정해 줄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번 브라질 아마존 선교 그리고 농어촌 선교 그 다음 우리 지역을 보금화하는 중요한 사역들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아주 소중한 일이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의미 있는 사도적인 교회로 세움받는 그런 복을 누리는 신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헤롯이 당황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가 드러남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당황은 복음 전파되고 병이 치유되는 현장에서 아주 독특한 반응을 이뤄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복음이 전파되고 병이 치유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인간은 신성을 경험하는 거죠 거룩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인간은 자동적으로 자신의 죄가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적인 현현 즉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죄를 떠오르게 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잊었던 하나님 안 계신다고 장담하고 자기가 왕로를 했던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느끼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죄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7절과 9절의 구조가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까 1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지만 헤롯의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적한 게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헤롯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외친 말이 없고 복음을 전파했고 병을 고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헤롯은 자신의 죄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사역 복음 전파와 세상을 섬기는 귀한 사역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감지하게 하는 놀라운 특성이 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의 소리에 먼저 놀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런 어떠한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여기 보니까 헤롯이 지금 당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런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거든요 제자들의 복음 전파와 병을 고치는 능력에 대한 소문이 놀랍게 헤롯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자기 입으로 신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신기하죠? 자기 입으로 그 선지자의 목을 뱉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스스로 폭로하게 되죠 사실은 이 9절을 보면 너무나 엉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과장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은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논리적인 비약을 지금 자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역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하는 활동은 뭐였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병전자를 고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요한이 한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한 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일은 뭐냐?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은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전파한 건 뭐예요? 회계 세례를 그래서 회계하라고 그러고 지금 그래서 헤롯의 죄도 지적을 하고 이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한 건 뭐예요? 아까 6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병을 고친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일생 동안 병 고쳤다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복음도 전파 안 했고 병 고친 기적도 없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활동을 보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논리적인 비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내가 요한의 목을 배웠는데 이러면서 자기의 죄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뜻대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 사역 자체가 놀라웠게 사람들을 하여금 죄를 죄로 생각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서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에게 죄를 지적함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반발만 삽니다 그런데 죄인이 언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느끼냐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공헌의 은혜를 들으면요 신기하게도 인간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수성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선한 일을 향하는 것을 통해서 신성한 빛을 이 땅에 비추게 하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되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너무나 많이 잡아갖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배가 잠기게 되니까 동료의 배까지 왔는데 그 배도 잠기게 될 정도로 놀라운 수확을 얻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하는 참마디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베드로 너 어쩌면 무슨 짓 했지 너 누구 미워했지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죄를 지적한 게 아니에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 거예요 실패한 그 인생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한 빛을 느끼게 한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맛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 앞에서 스스로 죄를 잡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함으로 죄를 느끼게 하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에요 복음은 은혜와 사랑 앞에서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 사람을 정주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세인과 서의관들이 주로 했던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주된 방법이 뭐냐면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늘 사람들을 힐란하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스스로 죄를 뉘우치게 했고 돌이키게 했어요 사마리아 수과성 우물가의 여인 그렇게 추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죄를 책망하고 밝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백하도록 그녀를 선택해주고 사랑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녀가 그러잖아요 내가 행한 일을 말한 일을 와보라 스스로 자기의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의 증인으로 위대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수록 어떤 현상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임자 앞에 있다면 스스로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의 죄성이 느껴져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씻어지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서 내가 아직도 변화될 것이 있구나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나 같은 주인에게 허락하시다니 하면서 감격해야 돼요 그것이 신성한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요 남의 죄 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자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고도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됐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늘 다른 사람의 죄만 보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세월이 갈수록 갈수록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큰 죄질을 받을수록 자신은 죄인이고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있을 때 복음을 진실로 접했을 때 인간이 겸손해지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친구에게도 마찬가지 직장 동료에게요 손가락질하고 혼내고 욕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인간이 할 수 없는 심적인 사랑을 크리스찬에게서 느끼는 그 순간에요 자기들의 더러움과 악함이 스스로 느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농어촌 선교 그 불교에 아주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을 느끼게 하면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신촌에 있는 많은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당황함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 사건 속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헤롯의 당황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잘못된 정보에 당황한 것입니다 헤롯의 당황의 이유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온통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헤롯은 사람들의 소문에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7절에서 8절에 보면 반복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아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지금 헤롯이 당황하고 있는데 당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뭐뭐뭐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뭐뭐뭐라고 하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입각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의 말에 어떤 판단의 기준을 놓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밝히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진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맞는 말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야기할 뿐이에요 성경에 근거한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신앙관에서 자신들이 해석한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무식을 확신으로 바꾸어서 떠들어대고 있었던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 이건 아닌 건 간에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라 자신의 무식에 근거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교인들 경우에 그중에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신앙의 세계에 또 자기가 그동안 익숙했던 세계 안에서 너무너무 확신을 차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만난 사람들이 한 이야기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전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의 입장과 자신의 견해를 자신의 신앙의 스타일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현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는 그 현상과 똥 맞아떨어지는 성경 말씀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질병이 치유되는 것 그가 채찍이 맞은 우리의 나음을 입게 되는 치유의 역사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되고 기쁜 소식이 증가되겠다는 이 사회에서 있는 많은 말씀들을 보면 지금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이시구나 메시아이구나 하나님이 예배한 어린 양이구나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경험하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스타일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지금 대단히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같이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과 상관없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헤롯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이 헤롯의 특징은 뭐냐면 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장의 예수 그리스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보면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동방 박사의 방문을 받게 되죠 그리고서는 마태복음 2장 2절에 헤롯 왕이 동방 박사를 만난 다음에 마태복음 2장 3절에 당황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당황함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 헤롯은요 자기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당황함을 겪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있으면서도 성경이 무지한 거죠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왕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같이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양과 백성의 서유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물어보는 게 남한테 남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 베들렘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렘이라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나서는 언제쯤 별이 나타난지 자세히 묻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베들렘으로 보내면서 가라 그래서 찾거든 내게 와서 알려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비하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도 헤롯도 안 가고 그걸 말해준 대제사양이나 서유관들 아무도 안 가요 그리고는 나중에 동방 박사가 찬사의 지시를 받고 도망간 걸 알고는 헤롯이 군사를 보내서 베들렘 지경 안에 있는 두 살 아래 모든 아이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성경을 알고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동방 박사가 처음에 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을 자신의 왕의 입장에서 들은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나다니 자기 입장에서 그 현상을 해석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살륙하게 되는 잔혹한 일을 저지릅니다 만약에 자기 입장, 왕의 입장이 아니라 성경에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어떤 분이고 뭐하러 오시는 분인가를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어른 양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구나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려고 오셨고 내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 하면서 오히려 감격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를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해서 잘못 해석하게 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많은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잔혹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제사장, 석의관들에게 말씀을 물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잔혹한 일을 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말과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헤롯의 당황은 참혹한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무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세계 교회사에 무지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진리를 수호한다, 전통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카톨릭 안에서 마녀사냥이 너무나 많이 자행됐고요 카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을 통해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개신교 안에서 종교교육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전부 다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행되는 참혹한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신앙의 세계, 자기의 전통의 세계 자기의 입장, 자기의 입지 이걸로 해석하니까 헤롯과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될 순간에 당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의 활동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고 복음을 들으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왜 당황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요한을 못 배워 죽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으면 오히려 메시아 오심이 내 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알고 감격해야 되는데 왜 당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치유되고 변화되고 진리를 깨닫는 기쁨과 감격이 천만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잔혹한 일들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이 신앙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열심히 읽어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잘못된 신학이나 신앙관에 사로잡혀서 당황하는 일들, 괜히 불안한 일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뭐라고 했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큰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자유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선입관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네가 왜 자유롭게 한다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바리세인과 서의관들이 전통에 얼메여 있는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그리고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참으로 자유해지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고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도 당혹스러운 세계 속에서도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겪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보금이 있고 치유의 사건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베베 비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두피아 사람이고요 1932년에 태어나서 1913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1964년에 교체된 제18회 도쿄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2시간 12분 11초 2라는 세계 최고의 기록으로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베베 비킬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은 67명의 선수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는 그 싸움에서 이긴 것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페로당도 마찬가지고 당혹해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결국은 자기가 왕이라는 이 의식 때문에 보금이 보금이 되지 않아요 행복해야 되는 순간에 은혜가 되지 않아요 자신이 왕놀다는 것이 흔들릴까 봐 이 아베베는 그 당시에 맹장수술을 받은 지 6주일 만에 참가했습니다 로마올림픽에 이어서 마라톤 2연패를 달성한 거죠 68년 3연패에 도전했다가 멕시코올림픽에서 레이스 도중에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3연패는 못합니다 에두피아인 아베베가 원래는 양치기였고요 해발 3000m 초원에서 소를 모는 사람이었어요 3000m에서 소를 몰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엄청난 폐활량이 아마 생겼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황제를 모시는 친위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했고 한국전쟁에도 참전했어요 이 사람이 그가 1960년 로마올림픽 남자 마라톤 대회에서 맨발로 달려서 세계 최고의 기록 2시간 15분 16초로 우승을 했을 때 흑인은 결코 장거리를 달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서구 전문가들을 아주 충격에 몰아넣었죠 그 당시에 아디다스 신발이 제공이 되었어요 아베베는 항상 맨발로 뛰었거든요 그 신발을 처음 신어본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려고 신발을 신고 연습을 하다가 며칠 안 남았는데 신발을 너무 불쌍하니까 신발을 누가 사줬는데 그 신발 때문에 물집이 생겨버렸어요 그래갖고 신발을 벗고 물집이 생긴 채로 이 대회에서 달려서 우승을 한 거죠 우승 후에 이 사람이 한 마리만 하면 아직도 2km는 더 달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이분이 얼마나 진취적이냐 1969년에 에디오피아 황제가 폴스바겐을 하사했어요 이것을 몰고 가다가 빗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도 저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하필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다리를 잃었지만 내게는 아직 건강한 두 팔이 있다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어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팔에 힘을 단련합니다 어차피 하체는 못 쓰니까 팔에 힘을 단련해가지고 노류의 장애인 올림픽의 썰매 경주에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또 계속 운동을 합니다 팔로 할 수 있는 거 휠체를 타고서 장애인 올림픽 양궁 그 다음에 탁구대회에서 전부 다 금메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로 당혹스럽고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에서 내게 은혜로우시다고 믿으십시오 거기는 복음이 있고 치유가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제자들이 전파한 건 그런 거였어요 자기들은 비록 어부이고 세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다고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인생이 치유되고 새로워질 거라고 우리들이 외치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평안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왕도 당황하는 그 시대 속에서 당당하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난관을 돌파해 가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런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시고 다른 사람을 그 상처로부터 치유키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의의가 아니고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주님께 모든 걸 드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헤롯이 당황할 만큼 세속 도시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낄 만큼 초라한 죄인들을 사도라고 부르실 만큼 우리는 땅과 하늘을 움직이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여러분이 당황하고 계십니까 아베베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절망할 줄 모르고 끝까지 전력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그 초라했던 제자들도 왕을 당혹스럽게 할 만큼 예수님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왕이 당혹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나의 가는 길이 주님 인도하시는 걸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멋진 pull- кос후로 당신의 사랑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буд Ведь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복음, sost